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9일까지 버스터미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점검 대상은 버스터미널과 종합병원 등 123곳이며 재난안전관리 분야 운영과 교육훈련 실태, 전기분야 설비 안전성, 피난통로 확보 여부 등입니다. 시는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 호텔과 홈플러스 인하점 등 4곳에 대해서는 시구 전당공무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꼼꼼한 예방점검 등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